안녕하세요 엑소오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웬일인가 5월 17일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지금 3.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진원의 깊은 10km입니다 지바현의 지금 계속되는 이러한 군발 지진은 정말 일본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지바현의 지진은 지금 바로 도쿄도와 바로 인접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지바현의 최근에 계속된 며칠간의 군발 지진은 대한민국의 과거에 지바현의 지진이 났을 때 대한민국에도 역시 지진이 났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진 상황도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매우 좀 위기의 어떠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지진이 5월 16일날도 지바현에서 계속 지진이 났는데 총 8개가 났습니다 5월 16일 다시 한번 보시면 5월 16일날 먼저 지바현 남부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첫 번째 지진이고 두 번째 지진은 나가노 현 남부인데 나가노는 역시 기후연하고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기후연에 영향을 줬죠 세 번째 지진은 이제는 이바라키 현 남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진은 역시 지바현 북동부 다섯 번째 지진은 이제 쿠시로 6.1의 강진이었죠 호가에서 쿠시로 규모 6.1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지진은 후쿠시마 아빠드였습니다 규모 4.6의 강진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지진은 이제 에이메현 시코코 에이메현 이카타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덟 번째 지진은 독하치 앞바다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에 입히는 30km입니다 물론 호가에도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었지만 지진의 양상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억을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독하치 앞바다에서 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네모로 아니면 쿠시로 두 군데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독하치 앞바다 그 다음에 히타카 그 다음에 소라치 그리고 루모이 지진이 호가이도의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안 좋은 시그널인지는 말씀 드렸듯이 여기 도마리 원전이 있습니다 대만의 지진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역시 대만 역시도 기존의 화련이란 그 다음에 헝춘 이외에도 다른 지역 미아올리라든지 지아이, 핑동 이런 식으로 서쪽 기존의 동쪽에 대부분의 지진이 서쪽으로 확산이 돼서 지금 확산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툰 화산이라든지 화산들의 폭발 우리가 구이산 화산의 폭발을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도 지금 호가이도 역시도 지금 호가이도 전역으로 지진이 확산이 되면서 호가이도 전체의 어떤 그러한 큰 폭발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지금 룸오일이라든지 소라치 나지 않던 이런 지역들에 갑자기 지진들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룸오일, 소라치, 히타카라든지 이런 저는 나지 않는 곳들에서 나고 있단 말입니다 원인 분수가 꼭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알류산 쿠릴 감착화와 상관없이 지금씩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곳이 그 다음에 5월 17일 오늘 오늘의 지진을 또 보시면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나는데 지금 지바현의 지진이 너무 자주 납니다 이게 이 군발 지진이요 대한민국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바현 같은 게 한번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진을 보시면 5월 16일 경북 안동에서 1.3 그 다음에 5월 16일 경주에서 1.8 5월 16일 경북 군이면 아니 이거는 그냥 절대로 제가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과거에 지바현의 지진이 났을 때에 그 약간 아주 조금의 상관성이 조금 보인다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제 얘기는 항상 대한민국 기상청 일본 기상청 미국 USGS의 공식 어떤 notice information 대만의 information 이것을 들으셔야지 절대로 제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어쨌든 조금 양상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지진 양상도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죠 경북 경주라든지 여기 경북 군이 이 지역은 사실은 과거에 지바현 지진이 났을 때 20년과 16년대 그 당시 약간 비슷하게 또 지진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걸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해서 도대체 지바현과 이 지바현과 대한민국과의 상관관계가 도대체 왜 있어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과 이 지바현의 상호연관성 상호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의 5월 17일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보시면 신장으로 보이죠 5월 16일 여기는 16일 어제입니다 3시 5분 여기는 어제 말씀드렸죠 신장 허트앤띠치 허트앤씨엔 3.1 규모 전원의 깊은 10km이고요 그 다음에 5월 17일 오전 7시 36분에 신장 허트앤씨 역시 허트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저희는 위티앤씨엔이죠 이번에는 그리고 두번째 지진은 잠시만요 두번째 지진은 이건 5월 16일이고요 빨간색이 허트앤띠치 5월 16일 16일이네요 그 다음에 17일은 요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17일 새벽에 나왔습니다 신장 부월탈라 부월탈라 부월탈라조 원추엔씨엔에서 규모 3.1에 지금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에 깊이는 시크릿 비쎄입니다 부월탈라조 원추엔씨엔 신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약간 좀 신장의 북쪽이면서 이제까지 저희가 지진이 났던 것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신장의 그 지역이고 신장지역이면서 아직 산샤댐인 수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물론 신장의 지진도 중요하지만 이 산샤댐에 있는 수천의 지진 왜냐면 산샤댐에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계속해서 홍수가 나고 있죠 우한이라든지 충칭이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국 쪽에 방송을 따로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폭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한이라든지 우한과 충칭이 어딘지 여러분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산샤댐에 계속 지진이 나면서 이것이 중국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냉각수가 원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연안 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들이 중국 원전들이 다 몰려있는 거죠 따렌이라든지 머산동 머짱수 쌍하이광동 이쪽이 폭발할 경우에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편서풍을 타고서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여기에 또 크루시오 회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큰 부담이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이카타원전 역시도 시쿠쿠섬에 에이메현의 이카타원 역시도 대한민국에 피해 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아소산 역시도 피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만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화렌시엔 화렌시엔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규모는 3.42km 진원은 121km 화렌시엔 여기죠 화렌시엔 기존에 항상 나던 곳 화렌시엔 이란 화렌 홍춘 이 쪽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기존에 뭐 짜이랜드 미아올리평핑동 뭐 이쪽에서 지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면서 지진 확대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양상을 대만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구요 아 지금 대만이 지금 팬더믹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역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의 지진을 봤을 때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지금 요나쿤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하고 더 가깝습니다 기존의 대만의 지진이 이제 4월 7일날 4월 7일날 이제 그 이 화렌 이란에서 한 4,5번씩 막 났죠 그러면서 요나쿤이를 치면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마모토인 그 큐슈까지 올라왔죠 지금 우선은 5월 10일에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가변적이면서 어떤 기존의 패턴하고는 많이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의 지진 상황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5월 16일날 지금 지진이 없었다는 것도 역시 기존의 일본의 상황하고는 많이 좀 패턴하고 다른 상황인 거죠 지금 대만은 우선 이 그 팬더믹이 좀 심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많이 하셔야 될까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의 패턴하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